대원 외고에 들어서는 순간 환한 인사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대원 외고의 공기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대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학교 밖에서 더욱 빛납니다. 대원 외고 고등학교 출발은 대한민국 교육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곧 세계라는 글로벌 인재교육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외국어 고등학교로 문을 연 대원 외고. 대원 외고의 이상은 곧 현실이 되었고 최초는 곧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외국어를 제대로 학생들을 배우게 해서 세계를 뻗어나가고 당당하게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야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도 행복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나라에 필요한 인재,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원 외고. 대원 외고가 길러낸 인재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대원 외고의 동문이 되는 순간 세계가 품 안에 들어옵니다. 본인의 큰 꿈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선물해 줬고요. 대원 외고는 저에게 선물과도 같았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가장 가고 싶은 고등학교로 꼽히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곳은 다릅니다. 경쟁을 즐기고 우정을 나누며 참된 실력으로 승부하는 엘리트의 터전 최첨단 시설과 최상의 커리큘럼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자기의 주도 학습 토론과 독서, 인문학 강좌, 논문 답을 주는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수업 언제나 1등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과 진학률은 눈에 보이는 작은 성과에 불과합니다. 대원 외고의 진정한 성과는 대원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세계를 아는 만큼 세상이 보입니다. 언어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원 외고의 인재들은 전공어와 영어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랑합니다. 해외 우수 고등학교와 자매결혼을 맺고 교원 학생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졸업 후에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 대학으로도 바로 진학할 수 있는 GLP 과정을 시작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며 세계 기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우리는 세계 13위에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고등학교가 키워낸 인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지구촌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원 외국어는 창의적인 인간을 키웁니다. 넘치는 끼와 열정을 쏟아내는 젊음의 축제 혼란 매년 가을이면 전교생이 함께 땀을 흘리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고대가 펼쳐집니다. 격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관심과 재능을 발휘하는 동아리 활동 인문, 체육, 문화, 예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30여 개 공식 동아리는 물론 학생들 스스로 만든 220여 개 비공식 동아리 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발휘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대원 외국어는 실력과 인격을 함께 갖춘 사람을 칭찬하는 교육을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배려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인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바로 대원에서 자란 인재들입니다. 보통 대원하면 대학 진학률 그리고 공부 같은 것이 떠오르잖아요. 내 마음씨도 최고였어요. 대원 외국어는 아무도 열지 못한 문을 엽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원 외국어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품격 있는 한국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대원을 파헤쳐볼까 용마산 언덕 위엔 대원 외국어 있다네 대원 매직 모두 최고가 돼 대원 매직 빠져봐 Hey everybody Do you know 대원? Oh 대원 좋아요 영어는 말할 필요 없이 기본 독본서의 중 전공어도 잘하지 우린 전부 학교에서 배우지 덕분에 우리 눈은 세계 가득히지 그래 합격에 항상 박아놓는 일 해율의 전판 던지에 비일 이쯤 되면 알았을 때 알겠지 한계 없는게 아니라 한계가 없어 공대문 지나서 70도 언덕을 올라가면 음악소리 들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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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활기찬 목소리를 어디서나 열고 하는 대원 친구들 공부만 하는건 아냐 공부만 하는건 아냐 논문과 공사활동 직접 만들고 참여해 다 내 맘대로 스포츠 동아리 체육대회 스트레스는 다 날려 바로 올엔 우리의 폴라 대원의 존재 1,2,1개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놀 때는 다 함께 확실히 5대원되고 5,1,1개 열정을 갖고 하나가 된 무대 모든 공연은 빠짐없이 탈지 학문 예술 문화 동아리만 30여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제지 놀기도 잘해 개성이 넘쳐 필더 넘쳐 모든 열심히 하지 대충하는건 대원이 아니지 대학은 내게 손짓해 모두가 다 알았대 한민국 최고의 학교 이제 너도 알지 5대원되고 5대원되고 대한민국 명품 고등학교 대한민국 명품 고등학교 대한민국 명품 고등학교 5대원문학생 감사합니다.